아니 뭐 배달하시는 분이세요? 아니요 아니요 뭐예요 그럼? 미친 짓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저는 아티스트 존슨입니다 만약에 미친 짓이 아트로 승화가 안되면 그냥 민폐에 끼치는 거네 그럼 미친 놈이죠 미친 놈 하지만 저는 미치스트기 때문에 예술로 승화를 시키기 때문에 미치스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단어 좋네요 미치스트 그렇죠 미치스트 타이바가 좀 많이 작으신 것 같은데요? 스킨이에요 스킨 어머님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? 아니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제가 좀 도움드리십시오 아니 아무것도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?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승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카스모스에 피어있는 참는 고향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수고하십니다 우승을 대달하고 계십시오 네 혹시 노래 배달시키지 않았나요? 노래 배달? 박효신 노래 배달 혹시? 추운 사람 사랑했었다면 사랑했었다면 지금 다리 안추가냐 지금 리카라를 한 번 이야 열정이지 이 엄동사람에 이 친구는 진짜로 내가 볼 때는 스케이트장 가도 신발 없이도 타시키세요 이 친구는 그래요 이크 이 친구 짜장면 시키신 분 짜장면 시키신 분 짜장면 시키신 분 조심하세요 저는 그 웃음을 대달해드리는 유튜버 미치스트 미친 짓을 예수로 승화시키는 미치스트라고 주문하신 박효신 바로 소울이랑 얼굴 표정 토핑까지 다시 올려서 배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난 몰랐잖아 너를 힘들게 했다는 걸 또 주문하신 애드립 토핑 하나 더 올려드릴게요 아무것도 넌 모르잖아 나를 차갑게 돌았어도 배달 잘 받으셨나요? 네 알겠습니다 배달 맛있게 드시고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형 이분 그거 시켰어요 어떤 거? 환희의 가슴 아파서 시켰어 젓가락이랑 이리 형 떼고 추가 요청하신 하니의 가슴 아파도 하겠습니다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추가 토핑이 가성 진하게 그 눈이 행복한 눈처럼 이 깔 원래 애드립 토핑이 없었는데 자주 배달 주문하시는 고객님이셔서 손에서 올라오고 손에서 이렇게 하늘에 날리는 연 있잖아요 우리가 촌연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촌연이라고 하늘에 날리는 연 저 목톨이가 약간 경북 느낌을 하셔가지고 되게 두상이 사자같았어요 아 저 오늘 상품인데 야신야신하고 자 아니 상품으로 형광펜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형광펜 아니에요 네임펜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들려줄게 madance 고기 푸른 하늘 맴도는 비둘기 날개처럼 계속 너무 이거 주는 거야? 잘 쓸게 비싼 건데 이거 어디서 구했니 이거? 돈 주고 샀다고? 3만 원 주고? 잘 쓸게 고마워 공부 열심히 해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나 이렇게 웃어요 얼굴을 가리시는 항상 웃음일지 않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동동동동동동 동동동 흘러가는 시간 속에 너의 모습 찾을 수가 없어 흐드러진 나의 마음 못 잊어 난 우리 친구는 머리가 나랑 비슷하다 나랑 비슷해 지구를 둘 거야 나는 박재범이다 너의 몸몸몸매 몸몸몸몸매 17살 어머님 나이가 20살 어머니 20살 그럼 3살 때 나으신 정말 이렇게 또 터울 없이 지내는 가족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뵙다 감사합니다 슬픔 해 … coherence элект 엔 은 회가 엔 벨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엔 감사합니다.